나타날까? 채팅창에 숫자 1! 이거 없애고 잡아야 돼. 그래야 좋은거네. 채팅창에 숫자 자, 빨래온 반피라야예요. 메타포시스 때문에 죽었네요. 피했는데... 피했는데 메타포시스가 돌아가는 바람에... 아, 맞네. 치프되네. 옥수는 헷갈려가지고...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버스에서 죽으면 아마 1%? ㅇㅋ 아, 밥 먹고 가야겠다. 아, 지...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무리 하자. 4번까지 있나요? 4번. 2개 나왔네요.